일단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그리고 한 후보 캠프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가 보기에 항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원희룡 후보가 약간 네거티브하고 소위 말하는 근거 없는 마타도우하고 이런 걸 계속 해오고 한동훈 후보는 같이 거기서 맞대응으로 이쪽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피해자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쪽도 주의를 했어요. 양쪽 다? 그러니까 이제 낙영으로 보면 양쪽 다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너무 편파적이다. 장난하냐? 이렇게 나오는데 어때요? 어떤 이유로 양쪽 다 주의를 한 거야? 일단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첫 번째 저희가 구두로 한번 간곡하여 후보분들께 부탁을 드렸던 게 호남 연설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1차 TV토론 전에? 1차 TV토론 전에 호남 연설의 직전에 저희가 네 분의 후보분들께 지금 선거 분위기가 이렇게 과열되고 있으니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당의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토론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고를 드렸죠. 이건 어떤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로 권고였어요. 첫 번째 저희가 조치를 한 게 1차 토론회 이후에 여러분들 많이 다 보신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에 아주 정말 치열한 설정이 있은 이후에 이게 저희가 판단해도 여러 가지로 도를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분위기를 쇄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단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제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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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들이 나왔고 이렇게 공방이 뭔가 뭐랄까 좀 질서 있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이냐 저희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거안에서 내릴 수 있는 후보자분들께 내릴 수 있는 조치가 단계가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구두경고. 구두경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 조치.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경고. 경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윤리위협회. 윤리위협회. 네 번째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 내린 조치는 주의 조치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주의 조치는 물리적으로 후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아니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권고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런 부분을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조치입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이 정도. 징계를 양쪽 다 받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선거안이 내릴 수 있는 조치 중에서 물리적이 더 제재 직전의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선관위의 입장이기도 하고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기도 한데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각각이 물론 당으로부터 그런 역할을 부여받긴 했지만 전당대회 자체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내지는 후보들 간의 격렬한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제약하게 되면. 그렇지.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행위나 발언에 대한 사후적인 징계나 처벌이 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선거 자체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더 중요한 목표는 이 선거 과정에서 이것들이 과열되지 않게 미리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그 토론회 직후에 나온 이 조치조차도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쇄신해봅시다. 그런데 그 논쟁의 당사자가 두 분이었기 때문에 두 분의 공이 간 것이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경중이 똑같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양쪽과 경중이 똑같은 건 아닌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특히나 한동훈 후보자 측에 저도 저는 100분 이해합니다.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걸 네거티브 공방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께서 먼저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받아치는 과정에서 뭔가 불꽃이 좀 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를 똑같이 처벌하는 부분입니다. 나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저희가 이걸 처벌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경중을 따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의 대상과 경중을 따지지 않기로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주의를 줬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의 처. 불이익 처분을 아니라. 조치를 저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다 똑같이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사실 지금 뭐 당 분위기 자체가 약간 이번 전당대회가 한동훈 당대표 안 되게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다른 곳의 일들은 제가 여기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이런 뭐 다른 기구, 최고위, 비대위, 윤리위. 적어도 선관위에선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움직임 자체는 진짜 전혀 없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리고 방금 그 부분을 마무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저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중을 판단하지 않기로. 대상과 경중을 판단하지 않기로 한 게 원래 이 주의 조치의 초반의 취지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 동의한 것이지. 저는 거기에 이 의견을 덧붙였어요. 다음번에 만약에 물리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경고 이상으로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대상과 경중을 확실히 따져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과 같은 의견들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오늘 댓글 장난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천안에서 지금 화가 나신 그 부분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보니까 천안에서 지지자들끼리 물리적인 접촉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 내가 오늘 보면서 느낀 건데 원희룡 후보가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돼도 인정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야. 그렇게 지금 던진단 말이야. 의혹 같은 것들을. 그리고 사실 댓글 무대. 저번에 우리 목요일날 우리 윤 팀장님도 옆에 계셨지만. 윤 팀장님 되셨대요. 승진하셨대요. 아무 근거도 없는 것 가지고 지금 드루킹 얘기까지 나오고. 댓글 팀? 드루킹 얘기 좀 해야죠. 드루킹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그리고 이따가 우리 후반에도 얘기하겠지만 김옥균 프로젝트 별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된다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당대회 결과에서 누굴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선거가 미리 짜놓고. 왜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얘기도 시중에 떠돌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음모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것들을 우리 당원들께서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 이게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웃으면서 저에 대한. 제가 여기는 출연자니까. 청문회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그 부분에 선관위원으로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는 제가 하여간 선거 끝나면 그 뒤에 있는 얘기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드릴 건데. 예외 안 되면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걱정하시는 걸 위해서도 저는 제가 잘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버텨야 되고 그리고 저희 선관위원들도 어쨌든 간에 주어진 역할 소임들을 지금까지 보다 더 잘해야 된다. 끝까지.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저희가 이 전당대회를 치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흥분하신.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너무나 흥분하신 모습들 제가 이해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 중에 천하에서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있었더라고.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그 부분은 좀 뒤에 길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지금 계속 댓글 올라온 우리 서병수 위원장님 관련된 부분은. 그거 뭐야 그게 도대체. 발언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축사를 저희가 해요. 그러면 쭉 소개를 한 다음에 한 분씩 올라와서 인사 말씀을 하실 때 비대위원장님 다음에 서병수 선관위원장님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 보통 그럴 때는 저희가 그냥 박수치고 누군가를 연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왜냐하면 개별 후보자들의 어떤 연설이 시작된 게 전이기 때문에 그냥 박수치고 하는데 오늘은 좀 이례적으로. 아직 이제 선거가 저희가 합동연구소 네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오시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저는 거기까지도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렇게 데시벨 경쟁 같은 것도 하시고 기싸움도 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선거 때니까 그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이제 중간 쪽에 이렇게 쭉 앉아계셨는데 우리 한동훈 후보 지지자분들께서 좀 크게 연호를 하신 거예요. 한동훈 후보 이름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중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과정에서 왜 저런 말씀을 하셨지라도 저도 생각이 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동훈을 외치시는 분들은 동원된 분들이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동원된 분들입니까? 그걸 왜 해? 그래서 와 하니까 이제 거기서 아니시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면서 아찔했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아찔했습니다. 아찔했어. 왜냐하면 저는 발언이야. 실수하실 수도 있고 한데 첫 번째는 이거는 아주 예민한 시기에 진짜 모독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오늘 저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많다니까.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뒤로 재소가 계속 이뤄져서 저희 매일매일 회의합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그래서 막 지지자들이 이쪽이고 저쪽이고 다 불안해하시는 원희룡 캠프 쪽에서도 한동훈 캠프 쪽에서도 저희한테 막 뭐가 들어오니까 그런 와중에 이 선관위 자체가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게 만드는 발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 이거는 조금 아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을 저도 현장에서 했는데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서병수 위원장님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선관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말씀을 대신 드리고 서병수 위원장도 사과를 하셔야겠네. 글쎄 거기에서 입장을 워낙 지금 너무 예민한 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 듣고 계실 거기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댓글 봐요. 숫자가 입장을 밝히실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아까 그걸 보면서 오늘 제가 와서 저라도 좀 마음을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신 사과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 중립성 관련된 부분은 저에게 더 본질적인 부분을 보는데 그게 메인 이시에요. 근데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뒤에서 얼마만큼 다 지난 얘기를 또 까고 제가 요즘에 폭로하는 거 보면서 진짜 진절머리가 나기 때문에 선관이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일을 전대 끝나고 나서 다 이야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병수 위원장님께서는 정말로 정말로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중립 의무를 지키시는데 저희 중에 가장 지혜롭게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발언은 잘못하셨지만 오늘 발언은 저는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 사과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립성 자체를 의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직은 사격 중지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곽관영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방송을 쭉 하면서 곽관영 위원장이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번에 한 번 원희룡 캠프 측에서 문제 삼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전당대회 뒤에 자세히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현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지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부터 내가 또 오늘 계속 저도 좀 화가 난 상황이라 기사 좀 올려주세요. 원희룡 후보가 고성국 네 봤습니다. 그 분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토론할 때 옆에서 쫑알쫑알 거린다. 저런 거는 징계 안 해? 처음 보는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 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개별의 어떤 표현 자체가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 저희가 재소가 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막 일일이 감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제가 저걸 보면 좀 느꼈던 거는요 우리 선관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 그다음에 구두 경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우리 후보분들께 진짜 좀 가볍게 들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토론할 때 옆에서 쫑알쫑알 거리는데 그거는 앞으로 같이 안 갈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게 같이 갈 사람의 멘트인가? 존중과 배려라는 측면에서 우리 후보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아니 이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후보 발언에 대해서 선관위가 판단하냐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선관위 내에서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희가 말씀드린 부탁드린 부분에 저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표현 자체도 조금 수위를 낮춰주시고 토론도 정책 위주로 조금 전환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저의 부탁이었고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주시는 후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도 있는데 그렇죠. 저거는 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아쉽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원희룡 후보 과거에 굉장히 존경하는 정치인이었고 오히려 이번에 전당대회 나온다고 했을 때 아 그래도 전당대회가 꽤 수준 높아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네 와 근데 어떻게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하시고 사실 뭐 유튜브가 아니라 KBS에 나가 라디오에 나가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진행하는 분이 사실 굉장히 좀 구구적인 성의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분이고 좀 이렇게 그분이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구심도 많이 받는 분인데 고성욱 박사님이요 네 거기서 저런 얘기를 하고 또 그거를 맞장구 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를 어느 쪽에서 미는지는 대충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아실 텐데 그럼 앞으로 같이 안 갈 생각인가 로밖에 안 들려요 사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의 멘트도 그냥 그렇게 해서 약간 동원되신 분들 아니죠 우리 넘어갈 수 있는 건데 평소 같으면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지금 한동우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러고 용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곽관용 위원장까지 저기서 도매금으로 욕을 먹기도 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저는 하여간 이 선거를 끝까지 잘 끝낼 거고 근데 저 발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토론회나 합동연설 같은 데서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했던 표현들이 뒤에 백브리핑이나 아니면 뭐 그냥 다른 방송 대담이라든지 특히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조금 더 격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저는 저 발언이 특별히 표현이 조금 더 공식적인 것보다 거칠어졌다라는 것뿐이지 우리 원희룡 후보께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펼치고 있는 공세의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공세 내용들도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것들이 뭐 사천 논란 관련해서는 결국 아무 증거가 없잖아요 현재까지 현재까지 제시하시지 않았던 걸 보이죠 제 아내가요 맞나요? 그랬더니 가족이 아내만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들딸은 너무 어린데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 갓던 검찰 인사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이 많이 환경했죠 그러다 뭐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감원 추천 그것도 근데 그거 추천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추천했다 그래도? 뭐 법적으로 왜 자꾸 좌파우파 이런 얘기로 좀 나누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지금 하여간 지금 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뼈아픈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2024년도에 제4차 전당대회인데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념 관련된 공격이 메인 스트림에 있다는 거가 좀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은 그러면 골수 보수 지자 빼고는 국민으로 생각 안 하는 거야? 좌파는? 그러니까 중도로 확장해 나가려 하는 게 중도 진출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어찌 보면 다음 대선에 재직권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벌써 평가르고 너 좌파 너 좌파랑 친하지 우리가 남북 대결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세대교체의 계기 내지는 세대 간의 어떤 구도 경쟁구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일견 그게 좀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색깔론 자체도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들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색깔론 자체도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걸 하지도 않고 그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이념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의견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것이 지금의 어떤 유권자층이나 우리 당원 여러분께 소구할 수 있는지 평가를 받겠죠 결과로 그거는 알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나중에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전자가 전자가 평가를 받아서 당대표 내지는 최고인이 된다면 그러면 아직도 이런 이념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중요한 기준이구나 라고 판단이 될 것이고 후자가 만약에 된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는 무의미하니까 그만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번에 검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대답이에요 저도 아마 선관이었으면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모험 답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진짜로 너무 해물고 진짜 이거 정말 이거 있어서도 안 되는 색깔 논란을 하는 거 그게 또 다른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 의견이 과연 당원들 국민들이 받아들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저희가 옳지 않은 방향 바르지 못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평가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그런 의견들은 저희 다수 현명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 의해서 좋지 않은 의견은 퇴보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또 사실 원희룡 후보의 발언 중에 아직도 내 귀를 의심하고 있는 건 고위 패배론이에요 고위 패배론은 좀 너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꾸 내가 지금 이게 나도 열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걸 징계를 안 하는 게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 전당대회 내에서 너무 심한 멘트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내일도 토론회 하잖아요 내일 토론회가 다들 잘 모르시는데 저녁에 채널A 일을 하고요 오전에 저희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관심도가 당대표에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저희 국민의힘 TV에서 마찬가지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저는 아마 내일 하루 종일 토론회장에 가있어요 세 군데 다 가니까 가있을 것 같은데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오늘 것까지 발언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조금 후보자분들께 이런 이런 부분은 조심해 주십시오라고 할 게 있으면 계속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서병수 위원장님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상처를 받으셨다면 발언을 명백하게 실수하셨어요 네 그래서 상처를 입으셨다면 제가 정말 죄송하다 너무 상처받지 마시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오늘 여기 어차피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댓글창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제가 연설회장을 다 갔어요 호남부터 다 갔는데 한동훈 후보 지지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시는데 이게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더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많으시고 그렇죠 워낙 많으니까 결심력도 좋으시고 막 엄청 진심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각 후보를 지지하시는 건 다 그렇겠지만 한동훈 후보도 지지자가 많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데 뭐 이렇게 어떤 후보에 대해서 야유를 하거나 그 다음에 딱 지지하는 후보자가 끝나고 나가버리시거나 이 모습을 보면서 어 저건 한동훈 후보한테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만큼 조금 더 뭐랄까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서병수 현장한테 있으셨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렇게는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뭔가 조금 심하게 말씀 그러니까 심하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저는 오늘 그 두 번째 충돌이 있었을 때요 충돌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몸싸움 있고 막 이래서 제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아 진짜 저희 이제 첫 번째 줄 쫙 잇고 이쪽 중간 정도에서 플로우로 가는 그 진입구 쪽에서 끌려나가면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그때 했는데 그때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준비해온 원고 내용을 제쳐놓고 그 부분에 대한 멘트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성관위로서 감사했습니다 멋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거는 사실 돌발 상황인데 돌발 상황인데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앉으십시오 첫 번째는 나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계속 배신자라고 외치고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두십시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신자라는 것까지 괜찮다고 저는 성숙한 태도였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그분이 끌려나가다가 충돌이 생기니까 우리가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바라는 모습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저도 당원 중에 한 분으로서 감사한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와수다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 시청자분들 중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가 아까 전에 한 위원장님도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바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시다 할 때 저는 그것이 지지자들의 모습까지도 지지자들의 모습까지도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진영의 지지자가 아주 뭐랄까 조금 더 점잖고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는 모든 분들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모든 맥락들을 해석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뭐랄까 조금 과도기 내지는 그걸 넘어가는 중 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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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